실버스타 코리아 이제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별 다섯 개가 한 분 나왔고요 마지막 참가자 한윤진 씨는 별 다섯 개를 받아서 3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? 역시 태진아 씨 노래를 선곡해서 왔습니다 과연 어떤 노래일지 궁금하지 않습니까? 직접 만나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슬퍼서 난 그만 울고 말아서 전화가 와서 내게 하는 말 떨린 복수를 끝내자는 말 어쩌다 마주친 게 인연이 돼서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났었는데 이유 없이 사랑했는데 왜 그댄 슬픔 이유가 멀리 이렇게 내 자는 말 당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가슴 아파 눈물이 나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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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다 마주친 게 인연이 돼서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났었는데 이유 없이 살아야 했는데 오오오오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이렇게 끝내 차는 말 당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가슴 아파 눈물이 나요 당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가슴아파 눈물이 나요 네 한윤지씨가 부른 태진아씨의 이유가 뭘까 정말 이유가 뭘까 궁금한 게 이런 옷들 디자인은 누가 한 겁니까? 친구 화가 서양 화가가 있어요. 직접 그린 옷이에요. 아 이거 직접 페인트 한 게인가 그린 거예요? 예예예 그림은 그냥 제가 밥 한 그릇 사주고 친구니까 오 야 정말 의상을 보면서 이 의상은 어디서 이렇게 만드셨나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태진아 씨 노래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? 태진아 씨는 작년에 하늘나라 간 우리 안식구가 태진아 씨를 너무 좋아합니다. 그래서 아 사실은 신유의 나쁜 남자 부르려고 아까 옷을 이 옷을 안 입고 다른 옷 입고 나왔는데 우리 또 작가님이 또 선곡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아 그래서 바꾸셨구나. 선곡을 과연 잘했을까. 신유의 나쁜 남자를 부르려고 하다가 그 태진아 씨 노래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유가 뭘까를 선곡했는데 과연 이 선곡이 성공했을까요? 아니면 마이너스가 됐을까요?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.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자 별 하나, 둘, 둘, 셋, 넷, 과연 아 또 네 개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. 자 유현상 씨 마지막에 신유의 나쁜 남자에서 태진아 씨의 이유가 뭘까로 선곡을 바꿨는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? 아니 뭐 잘하신 것 같아요. 선곡을 잘하신 것 같고 워낙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노래하실 때 보면 참 여유가 있어 보이세요. 그냥 자기가 내는 소리를 그냥 만지작 만지작 거리시면서 그렇게 노래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근데 이제 그 고역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서 깨끗하게 이렇게 좀 가창으로 이렇게 더 좀 뽑아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나름대로요. 노래를 잘하셨고 선곡도 잘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. 하지만 노래를 만지작 만지작 거리시잖아요. 특히 우리 한윤주 씨의 노래를 듣고 진미령 씨께서 와 정말 노래 잘한다 라는 그런 표정을 보여주셨는데 네 들으니까요 연습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들려요. 그래서 아마 신유 씨의 노래를 부르셨어도 지금 이현상 씨 표현대로 만지작 만지작 노래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주 잘하셨어요. 같은 이장의 길을 걸을 뻔했던 베이로 씨 어떻게 보셨는지요? 한윤주 씨 수고가 많이 하셨습니다. 태진아 씨의 젊었던 시절 한 30년 전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. 같은 우리 비슷한 동연배들끼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목소리만큼은 진짜 젊고 참 좋았는데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유현상 씨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노래를 그렇게 하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. 잘하셨습니다. 이장님. 네 이장님. 베이로 씨는 이장 선거에서 떨어졌던 분입니다. 자 우리 강민주 씨. 네.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이 편하게 노래를 잘 불러주셨고요. 아까 그 부분 아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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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는 그런 창법만 조금만 바뀌시면 이유 없이 사랑했는데 그 부분만 조금 성과를 하시면 더 좋은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. 네 잘 들었습니다. 혹시 노래 연습을 혼자 하셨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우셨나요?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. 아 혼자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강민주 씨가 지적했던 그런 것들을 본인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박상철 씨는 어떻게 보셨는지요? 의상이 굉장히 멋있습니다. 네. 정말 태진아 선배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의상을 입으셨고요. 목소리는 저는 굉장히 까랑까랑한 소리가 정말 저 연세에 나올 수 있는 소린가 할 정도로 아주 멋졌고요. 그래서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. 그리고 그 목소리 계속 유지하셔서 계속 오래오래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. 네 너무나 안타까웠던 별 다섯 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무대인데 조금 조금 아쉬웠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자 마지막 참가자 한윤지 씨의 무대에 함께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